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해설강의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아 목성형 행성까지는 굳이 건드리지 않았네. 좋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에서 C 시기 중 미행성체들이 가장 많이 충돌하는 시기는 C. C는 아니지. 이건 이미 행성이다 만들어졌네. 미행성체의 충돌이 충분히 다 완료된 다음 상황이죠. 틀렸고 니은. B 시기에 미행성체들의 공전방향 대체로 일치한다. 맞습니다. 태양의 자전방향과 행성들의 공전방향이 일치해요. 됐죠? 가운데서 땡기는 놈이 빙글빙글 도니까 같이 따라 도는. 좋아. 디귿. 행성 기역은 주로 수소와 헬륨? 기역은 누굽니까? 수성 다음에 금성 다음에 지구지. 그 다음에 화성. 그러면 기역뿐만 아니라 이런 지구형 행성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이 행성들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은 주로 철이고요. 그 다음 산소, 규소 이런 정도 수순으로 볼 수 있어요. 철 그리고 규산연물질이 이들의 메인 성분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디은. 자 넘어가고요. 다음 지각연류량과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가는 판경계 부근의 단면 나와 다는 각각 A와 B 구간의 지각연류량 분포 중 하나인데 여기는 딱 봐도 해륭이네. 해륭 부근은 지각연류량이 좀 높게 나타나죠? 그래. 판경계의 기준점에서 딱 지각연류량이 높게 나타나는 게 이게 A에서의 어떤 상황. 얘는 여기가 이제 지도상에 표시되는 판경계. 여기가 이제 해구가 위치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판경계의 기준점이 여기가 0km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 지각연류량이 낮아지네. 섭입하는 판이 이렇게 있는 지점은 온도가 낮은 물질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각연류량이 좀 낮은 편. 하지만 마그마가 생성돼서 올라오는 지역은 상승하는 마그마로 인해 지각연류량이 살짝 높게 설정되는 지역. 이런 데 이제 화산활동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는 그래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B 구간에. 그러니까 판경계에 대한 기준점의 위치도 그래프상에서 다른 걸 한 번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른 단서 없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지점의 하부에는 멘틀대로 상승류. 그렇지. 판의 발산형 경계니까 멘틀대로 상승류 있고. 물론 여기는 멘틀대로 하강류가 있고요. 나는 B의 지각연류량 분포이다. 오케이. 됐고. 지각의 방사성 원소 분기로 공급된 에너지향은 니은 지점보다 디귿 지점이 적다. 디귿은 대륙지각. 니은은 해양지각.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랑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대륙지각이 일단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암기호소예요. 암기호소. 그래서 방사성 원소 분기로 공급된 에너지향은 니은 지점보다 디귿 지점이 많아야 돼요. 디귿 틀린 거. 이거는 이 그린보그 분기 아니라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단순무식해 보이는 암기호소가 이미 개정 전에 수학능력시험에 대놓고 출제된 사례도 있었어요. 오케이. 좋아. 정답 3번. 기응니은. 다음. 지진 관련. 그러니까 어느 지진에 발생한 지진파의 주식옥선. 그러면 X축이 진한거리 Y축이 지진파가 도달한 시가. 하나는 P파 하나는 S파인데 P파가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도달하죠. 오케이. 기역은 S파 맞고요. 간단한데. 그 다음 나는 이 지진에 대해 관측소 A, B, C에서 각각 구한 진원거리를 이용하여 찾은 진항의 위치. 동그라미 ㄱ, ㄴ은 각각 P파와 S파 중 하나이다. 뭐 제 기억은 찾았고요. ㄴ. B에서 P에 쓰신 10초이다. 잠깐. 잠깐. 이게 저기. 진원거리를 이용하여 찾은 진항의 위치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70km가 진원거리거든요. 맞지? 그죠? 진원거리. 근데 이거 진항거리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진항거리를 반지름을 하는 원을 세 개의 관측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한 점에 딱 만나 있어요. 어떤 교집합 영역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선거고 이렇게 선거서 여기가 진항의 위치고 여기서부터 진원의 깊이를 또 딱 해서 직교인 현을 그린 다음에 절반 쪼개서 진원의 깊이 찾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한 점에 딱 만나 있다는 건 진항이 곧 거의 진원에 대응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은 거의 진원이 지표상에 위치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진원고리나 진항고리나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은 천발지진일 테니까. 그렇다면 70km 했을 때 PSG 대략 10초 되는 거 뭐 틀리지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 5번. 그러니까 이건 천발지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원의 깊이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깊이를 특정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지표상에 진원이 위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천발지진은 70km 이내 지진, 천발지진 그쵸? 70에서 300까지를 중발 300 이상을 신발 신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50km 전 음 turkey